박수 부탁드립니다!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첫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정말 알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옆에 서기 꽁꽁 널어버린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반도 주지를 마친 거 아직은 준비강도 털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순간 너의 작은 인사 한반디에 열고를 잊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것 어쩌니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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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벤 무대에 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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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의 랜던 피차와 조경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